야 이거 보락 미쳤다 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김도움 전략현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주목은 보락이구요 주목코드는 002760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8월 6일 오후 1시 5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보락 아 오늘 굉장히 또 10% 뭐 이렇게 상승이 나와줬다가 윗골에 길게 달면서 은봉으로 빠지고 있는 요런 모습입니다 이제 그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2600원 잘 지지를 해 주면서 확인만 잘 된다면은 뭐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날 촬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제까지 해가지고 2600원 딱 지켜줬습니다 어떻게 지켜주고 나서 오늘 상승이 나와줬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제 시간 내에서도 약간 반응을 보이더니 오늘 갭으로 상승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흘러버리는 흐름이 나왔어요 분봉이 참 끔찍합니다 분봉으로 보았을 때 이렇게 좀 상승이 잘 나와주다가 요거 10시 5분 쯤 돼 가지고 1분 안에 1분 안에 뭐 마이너스 5%를 그냥 던져버리게 되면서 쭉 빠져버리면서 그 이후에 좀 타격을 입고 조금 흘러내리고 있는 요런 부분을 보이고 있어요 상당히 굉장히 플레이가 더럽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보락 같은 경우 여러가지 원료 쪽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료 의약품 원료 의약품 뭐 이쪽으로도 의약품 쪽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뭐 식품 첨가물 이라든가 식품 원료 이런 쪽 그래서 요런 쪽들 요런 쪽들로 엮인다 그래서 뭐 여러가지 엮으려면 엮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특징주의 같은 거 뉴스를 보게 되면은 뭐 갑자기 또 LG그룹 관련주 요거 얘기 나오게 되면서 특별히 뉴스가 또 없이 올랐어요 관련한 뉴스가 갑자기 뭐 LG그룹 얘기가 나오고 있고 LG그룹 관련주긴 관련주인데 왜 올랐냐 왜 올랐냐에 대해서 얘기가 없죠 왜 올랐냐에 대해서 이게 뭔 상관입니까 왜 올랐냐 뭐 과거 뉴스를 보게 되면은 이제 LG화학 코로나 백신 개발 소식 원료 의약품 납품 부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상승이 나아졌던 부분이 있는데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대웅제약 신풍제약 등에 이런 제약사를 거래처로 두고 원료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이제 코로나 치료제 뭐 코로나 백신 이런 쪽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관련주로써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제 그 글로벌 백신 생산 해가지고 뭐 그 백신 허브 뭐 이런 거 얘기가 있었죠 K글로벌 백신 허브와 요거랑 관련이 돼가지고 이제 백신 요거 만드는 데 있어서 국산화 뭐 이런 것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원료 의약품 하고 있는 보라기 이런 이 백신의 원료 쪽으로 해가지고 좀 부각이 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어제 시간 외에서 뭐 이런 mRNA 관련주라든가 백신 관련주들 그리고 그런 CMO 쪽 백신 CMO 쪽 요쪽에 좀 많이 올랐었던 부분이죠 시간 외에서 반응이 왔었고 오늘 아침에도 반응이 왔었습니다 보락도 마찬가지로 어제 시간 외에서 상승이 나와줬고 오늘 뭐 장 초반에 확 했다가 물론 누군가 던져서 좀 망가지긴 했지만 어쨌거나 이 이슈로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에요 특별히 이 종목 뉴스에 대해서는 나온 부분은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그런 원료 의약품 쪽으로 움직인 가능성이 높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좀 누군가 던지면서 많이 망가진 부분이 있지만 오늘 좀 종가가 그래도 좀 갭은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서 마감이 되면 좋을 것 같네요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기관이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은 그 전부터 많이 들어오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전부터 많이 매집을 했던 그런 부분들 제가 이제 이것 좀 보락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던지고 있어요 던지고 있는데 한 3일 정도 던졌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램 매도가 엄청 많이 나온 부분인데 이쪽에서 물량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겠다 그 1분만에 5% 빼버리는 거 일단은 그래서 오늘 매도로 찍힐 매도로 많이 찍힐 가능성이 좀 있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일단 뭐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2600원을 지지하는 선에서 충분히 다시 재차 반등이 가능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갭을 갭을 좀 유지를 해 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 갭을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그 갭을 무너뜨리지 않고서 바로 이거 다시 먹어가는 흐름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도 최근에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다가 이동평경선을 많이 묶어 놓은 상태에서 상승이 나와줬고 그 이후로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가고 있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조금 나왔기 때문에 뭐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정이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갭 구간 안에서 갭을 지켜 주면서 몸통으로 갭을 지켜 주면서 반등이 나아지는 흐름이 좀 나아져야 될 것 같아요 자 주봉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봉상 2600원 부근 넘겨서긴 했는데 거의 뭐 약간 쌍봉과 같은 이런 느낌이 있죠 딱 전 고점 부근 이 구간 조금 그렇게 좋은 부분은 아니긴 한데 어쨌건 이런 식으로 욕정을 받다가 상승이 나와준 부분입니다 뭐 쌍봉이라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라고 봐요 여기서 그대로 이거 먹어가는 흐름 나오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패턴들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희망은 버리시지 마시고 2700원과 2600원 이 구간 안에 들어온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만 조금 지켜 주면 좋을 것 같네요 최소 2600원은 계속 지켜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2700원을 완전히 몸통이 넘어선다면 또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그렇게 많이 남은 부분도 아니에요 월봉으로 보았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2630원, 20원 정도 되는 이 구간이 굉장히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을 했던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막혔죠 기존에 약간 지지를 해주던 라인이었는데 올라가다가 깨버리니까 그 뒤로부터 못 올라와요 못 올라오고 못 올라오고 꼬리로 부딪히고 넘겨서다가도 빠지는 요런 흐름들이 나왔던 라인이 2620원, 30원 구간이다 요 구간만 넘어서게 된다면 강력하게 넘어서게 된다면 그 뒤로는 또 새로운 상승세가 나아질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달 아직 아직 초입니다 월초 월봉이 만들어지려면 좀 멀긴 했는데 어쨌거나 요 구간 안에 지금 넘어서긴 했어요 어려운 구간입니다 어려운 구간이에요 여기서 버텨줘야 돼요 2620에서 30원 이상 버텨주면서 이번 달 버티고 다음 달도 뭐 조정을 받더라도 버티면서 아니면 이번 달에 아예 끌어올리거나 요런 식으로 좀 나아줘야지 요 구간을 좀 버티면서 강한 상승세가 나올 수가 있겠다 이제 좀 강한 저항입니다 지금 엄청 오랫동안 막혀있던 부분이에요 2018년부터 3년동안 거의 뭐 3년동안 못 뚫던 그 구간이기 때문에 뚫는다면은 야 이거 보라 미쳤다 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크게 상승이 나아질 수가 있는 요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오늘 좀 그 분봉상 개인적으로 좀 충격적인 그런 부분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 죽진 않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600원의 저희가 일봉상으로는 또 중요해 보여요 일봉상으로 계속 말씀드렸던 구간인데 지지를 또 확인을 하러 갈 수 있긴 합니다 일단 갭을 채우지 않고 그냥 유지를 해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채우고 가는 뭐 요런 케이스들도 있기 때문에 음 뭐 최근에 제가 하고 있는 덱스터 뭐 이런 것도 약간 갭 채우고 간 그런 부분이죠 여기 갭을 쭉 빼면서 갭 다 채우고 딱 채우고 이렇게 올라가는 요런 패턴들 나올 수가 있긴 합니다 물론 갭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또 강력하다는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다면은 뭐 갭 채우는 거 오케이 2600원만 지지를 해 줘라 하고서 가는 뭐 요런 흐름들도 나올 수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원료의약품 쪽으로 움직였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오늘 대북 이슈가 있었지만은 대북 이슈도 있었지만은 그 대북주 쪽으로는 움직임이 아닌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그 백신 주들 이쪽 흐름이랑 약간 비슷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뭐 조금 기대는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뭐 백신 이슈는 오늘로써 좀 또 끝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 외에도 이제 엮이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충분히 뭐 상승은 가능하지 않을까 아직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검색장에 AP투자연구소 검색을 하셔서 여기 위에 있는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무료 추천 종목 메뉴 등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21 무료 추천 종목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이 매일매일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매일 아침마다 이제 장전에도 브리핑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일 미국 증시에 대한 브리핑이라든가 이제 국내 증시 어떻게 좀 흘러갈지 그런 예상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장전에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고 이제 9시 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종목명과 이제 현재가 뭐 기준 매수 이런 식으로 매수 신호가 나가게 됩니다 이제 1차 목표가와 손절가까지 다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요 이제 하루에 2종목에서 3종목 정도 이렇게 좀 단타로 하실 수 있는 종목들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타 좀 참고를 하실 분들은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 메뉴에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테마주 검색기가 출시를 했죠 AP 테마주 검색기 이렇게 모바일 버전 PC 버전으로 출시를 한 그런 부분이 되겠고 이런 식으로 테마들을 다 정리를 해 놨습니다 테마 강도라든가 실시간 차트 테마 분석 실시간 테마 순위 등등등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해 놨기 때문에 이런 거 테마주 매매하실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 AP2 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다 무료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다운로드 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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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